신입 현 셰프 제주 때. 양지연 님. 대단하네, 시원시원해. 엄마가 항상 좋은 식재료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. 동네 사람들, 지은 님의 집에 놀러 오세요. 공주 님, 식당 입장하실게요. 진짜 다 간단해요. 정말 간단하네. 너무 맛있겠다. 진짜 건강식이다. 심상 출시 편슬랑 출시를 향한 현 셰프들의 뜨거운 전쟁. 정말 이거 너무 맛있다. 지금까지 먹은 원대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이 가을 최종 우승자.